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자리돈회랑 자리돈회랑 자리돈 된장물회 지금 자리돈이 제철인지 농라에 올라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장물회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뼈가 엄청 억세대요. 그래서 얇게 썰었어요. 소스도 된장소스 찍어먹는다길래 된장소스 대충 만들었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청규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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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균 청규레이드 청균 소스 다짃 잘 만들었어.. 아주 rendo 자리동 자리동 대박이다 뼈는 뼈가 널도 안 되고 것 읽다 꽃수탕 맛있는데? 맛있는데? 무서워 이런 맛은 상큼해요 초콜릿이 그냥 밥 먹어요 핫도그 aman 에어 닭다리 손질 아이스크림 물에 가창이 있대요 물에 가창이 있대요 물에 가창이 있대요 그냥 먹었을 때 그니까 저는 좀 더 맛있었어요 나는 더 맛있게 먹었을 때 나는 다 먹었을 때 아주 잘 먹었을 때 나는 멍청한 음식을 먹었을 때 저는 다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저는 다 먹었을 때 늘 안 먹었을 때 난 너무 맛있다고 아는 지금 한국의 경우 월드에 다 먹었다고 말zia 오늘 올려서 시원한 말씀 그리고 월드에서 주변에 puede consumirl이 기대됩니다 말로만 넣어주세요 오도독 킬링클링 킬링클 킬링클링 아... 짠 찰져 대신 치즈가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치즈는 어묵을 먹는게 더 좋아서 치즈가 조금 더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한입에 비교해서 치즈가 좀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매워 매워 너무 맛있게 맛있게 먹으려고요 저는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으면 안 먹어야 해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맛 어색 이 맛은 매운 맛 매운 맛 너무 맛있어 바삭 하나 아삭한 맛 바삭바삭 그냥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다 먹었지만,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진짜 먹었어요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죠?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었고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예술에 있는 면이 많아요 면을 많이 넣어서 먹으면 좋지 않아요 면이 엄청 잘 어울려요 면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면이 잘 어울려요 고소해요 되게 억쎄요 근데 맛있어 고소해요 꼭 먹으면 맛있łu 그리고 고소해요 소스 남은 유보빈 다진마다 마늘은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아...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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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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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통통통통 매콤한 감자 오일이 있는지.. 정말 맛있어요 소금은 엄청 애호흡했어요 소금 베리 다리에서 오랫동안을 먹어야겠어요 소스와 소스는 새콤한 면밀어 소스에 닥쳐서 먹는게 너무 좋아요 아까 먹는게 더 맛있어요 이 소스는 아주 계시지 않냐? 뭐..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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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야만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네요 이거 내일도 먹지 않나요? 정말 저거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잘 먹지 않나요? 진짜 맛있지 않나요? 정말 맛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하... 나도 아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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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謝謝 설탕 달콤한 식감이 있어요 맛있다 잘 먹기 좋은데 먹기 좋은 식감이 됐네요 맛있게 잘 먹는데 맛있게 잘 먹으면 좋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또 먹으면 막찾는 맛 오늘은 그런 맛을 먹고 싶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ш이 더 맛있어졌어요 이 치킨은 정말 맛있어서 먹어서 먹으려고 이ٍ Tsuk-tuk-tuk 맛있게 먹으면 내 맛은 맛있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 치킨은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 있는 치킨 이 치킨은 한 번 먹었지만 뼈 좋아해요 고추멸 저는 이 가을에 피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없어서 아이야맛이 또 멈추지 않아서 너무 오래된 느낌 또 제가 이 가을에 피가를 먹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가을이도 너무 이뻐요 과연 통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먹는다 일단 저는 손으로 먹으러 왔어요 사과에 너무 빨라 나는 다 먹으러 온다 다 먹으러 왔다 저는 또 그는 너무 맛있다 저 다 먹으러 왔어요 또 왜 이렇게 먹으러 왔다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진짜 맛있다 추워 이 부분은 다 먹어야지 ... 맛있는데 저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타르템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리돔 회랑 자리돔 된장 물회를 먹어보았는데요! 맛있어요! 근데 자리돔 회보다 물회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에 딱 어울려요! 입맛 싹 도는 맛! 구수하면서 시원하면서 개운하면서 상큼해요! 회도 약간 병어회 같은 느낌처럼 맛있었는데 효가 엄청 단단하고 엄청 날카로워요!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